현재 상황은요. 정재열이 자기 지금 너무 불합리한 배우를 받고 있다. 차려. 차려. 왜왜? 뭔 얘기를 하노? 아니 그 나 중재하기에 진짜 나 약간 요즘 약간 타는 안 해롭잖아. 맞아. 정확하게 딱 얘기해. 정재열이 지금 너무 불합리한 배우를 받고 있다. 그래서 이거 또 얼마가 돼? 얼마가 돼? 50만 원. 50만 원. 자기 월급 받는 거에서 50백은 거 다 준다. 50백은 거 다 준다. 50백은 거 다 준다. 생활비 누구냐? 생활비. 생활비. 근데 생활비 솔직히 나도 맛있어. 그렇게 차고 할 때 거의 내가 그렇게 차고 중이야. 아 진짜로. 그니까 자기 배달 음식 뿌리 다 시켜먹고. 그래 내가 뭐 배달 음식 먹을 때는 월세. 월세는 다 이제 공용적으로 하는 거지. 얘가 생활비를 쓰는 거네. 나도 근데 월급에 그걸 다 주잖아. 그렇지. 저축하고. 너무 수업적으로 안 해도 되는데 팩티를 물어보는 거야. 근데 너 50만 원으로 쓰는 게 뭐야? 나 뭐 핸드폰비. 뭐 길게 하다가 뭐 사 먹을 때. 뭐 할 게 없긴 해. 그래 그런 거 같은데. 아니 근데 이제 나도 돈 쓸 데가 없는데. 쓸 데가 없는데. 뭐야. 아니 모든 티. 나 모든 티가 있네. 무슨 진짜 억울한 게. 맨날 하러 가다가 귀찮아서 자기가 싫대. 아니 이거 그냥 사주면 되잖아. 이거 있는 거 내가 뻔한데. 이건 내가 사줄게. 사실 10장 사면 되잖아. 그건 나는. 근데 너. 그럼 돈이 들을 데가 없잖아. 옷 여봐도 다 사줘.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게. 나도 돈을 벌고. 뭐 하면 돼. 이제 뭐 친구들이랑 갈 때. 나도 술 한잔 사고 싶어. 어. 너 혼자서 너도 강원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돈이 꽁친다 왜? 강원에 들어가고 싶은 건 아니고. 뭔가 그래도 나도 수중에. 내 통사랑 보면 지금. 그럼. 20만 원입니다. 아니 마음이라는 게. 한. 2, 3백 있어야. 든든하잖아 그냥. 너 생일선물로 받잖아 얘한테. 200만 원 받았잖아. 그것도 쟤네. 보링이라는 게. 저기. 예보를 선물 사주들하고 다 썼어. 근데 언니가 쓰러잖아. 그거를 왜. 잘 안 풀었지. 아니야. 나 진짜. 이렇게. 이렇게. 경제관념에 대한 교육을 할 때. 집에서. 초등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한테. 설거장 500원 중이고. 하잖아. 그럼 물론 집에서 만들어줘. 지금. 설거장 만원. 아니 매일 되게 출연도 하고. 요즘 편집도 내가 많이 하고. 같이 사는데. 계획도 같이 도와주고. 이거에 대한 정당한. 나는 대가를 받는 거야. 노동이에 대한 대가를. 아니 근데 그렇다고. 승배 재승한테는 정당한 대가를 주라고 그러고. 나는 왜 안 주냐고. 내가 조율 좀 해달라니까. 아니 근데 봐봐. 얘는. 얘는. 우리 동대를 자기 돈을 전화하고 물어도 있었어. 아 그렇지. 얘 손이 숟가락. 알잖아. 요거에다가. 지민이 형 어딨냐. 기다려. 330만원 축하드립니다. 아. 32회. 사실. 기회운으로 한 번 더 있을 거야. 아 대박이다. 지민이 형 어딨냐. 지민이 형. 자기야. 지민. 하연. 하연 그렇게 해서 잘 됐으면. 자 재승이 여기. 또 뭐. 희연이 여기. 저 잘못했어요. 희연이 여기. 아 이거 못했을 때. 온난한 문제잖아요. 온난한 게 아니고. 왜 희연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다 하냐면. 희연 채널에서. 재승이 주려면. 이거에 대한 인강은 없잖아. 대우를 해둘라. 헷갈리 돌아라. 내가 제안을 보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 얼마나 좋아. 좋았지. 빨리 들어봐. 일단. 동대를. 저는. 아무튼. 제. 제. 용돈은 월에 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돈이 있고 없고에 떠나서. 저 재입장은 형. 노동해야 될까를 받아야 된다. 연인 사이에. 아 당연한 말입니다. 근데. 부부 사이에. 심지어. 편집도 해요. 저는. 기획도 도와드려요. 병원님 자금. 빨리 필요하신다. 아 진짜 나. 여기 변호인으로 보고. 아 맞아. 근데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게. 그러니까. 너 50만 원을. 뭘. 뭘 하고 싶냐고. 저는. 돈이 있어 본 일이 없어서. 생물을 하고 싶은 아니지. 아직 몰라요. 저도 웹소설에 보면. 공유욕이. 학원도 먹고 싶냐고. 야. 그렇게 따지면. 너 180만 원 맨날. 헬스트를 하는 거야. 그런 거. 야. 헬스트가 나 좋으려고 하냐? 나 지원해줘.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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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 정작. 심지어. 제가 남자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 잠깐 남자 팬들 끌고 하려고 하지 말고. 브레이크 하려고 하지 말고. 아 남촌의 여촌은 싸우지 말고. 그러니까 너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추억에 좋은 일이 있어. 얘. 왜 그래. 저희도 진짜 소통이야. 왜. 난 소통에 2,300만 있어도. 2,300이 소통에. 내가 지금 이 얘기 왜 하지 않아? 주말 전에 빨리 땡겨야지.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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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뒤에 가서. 네. 저 관리 때는 진짜 프레임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만 보면. 뭐 제이가 완전 뭐 없이 시X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비행위가 있어요. 정재열이 도박으로 XXX 빗을 졌어요. 근데 얘는 또할 인간이라는 게. 얘 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너한테 모든 드러난 건 다 제이한테 넘기고. 모든 생활기는 제이가 관리하는 걸로. 합의를 본 상태에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얘 또. 그게 OK를 했고. 근데. 불안을 또 3년을 지나니까 얘가 또 변하는 거예요. 원래 사요. 아. 그러니까. 근데. 저는 돈이 있어 본 적이 없어서 뭘 하고 싶은지 모르는 아니다. 이러는데. 아 근데 마음 아파. 아이 근데. 오빠 마음 아파. 힘이 다 누리고 나서 그걸 자기 손으로 망하는 질자에서 집어넣고. 나는 누가 마음 아프지 않아? 나는. 잠시도 도박 중독장 살아야 되는 체력이 있어. 제이랑 막 아파. 근데. 잠깐만 여기가. 이걸 억지로 포즈하는 게. 아니. 그냥 열어줬고. 아. 그리고 나는 한 가지 억울한 건 ㅇ살. 이자 뭐 이런 거 다 신경을 내가 다 쓰고 있어. 얘는 아무것도 모를 건데? 그거는 다. 아니야. 안 하면 좋으니까. 근데 제이가 지금 머리 쪽에서 그러면은. 너네 애를 계획하고 있잖아. 그러면 아이를 위한 돈을 남겨놓고 있어. 네가 모으고 있어? 뭐? 아 그 갑자기 재열이가 우리 명절 때 부모님한테 200만원씩 매번 드리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근데 나는 너도 이거 괜찮지만 3만원은 타워. 그래도 내일 명절 중인 거로 다 챙겨야 되고 그래서 더 재밌어 앞두지 않아? 그래서 이제 재열이 말해 우리가 당장 200만원 없다고? 죽는 게 아닌데 그걸 왜 죽는 거를 그거를 왜 자기 지애를 못하겠다. 그게 뒤에 뭐라고 했냐면 그게 너가 내기가 부담스러우면 내 목표를 모아서 내가 드리겠다. 아니 근데 그건 금방 투자 아니지 용돈? 내 용돈 50만원이잖아. 한 달에 여기서 4개 6개 이렇게 올라가지. 내가 말하는 출연료는 하도에 한 10만원 정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 10만원 모아서 내가 부모님 용돈 내가 드리겠다. 아니 뭐 이만큼 드리지 말라. 잠깐만요. 중재해주세요. 중재 잘해주세요. 중재하니. 나에게 잘못된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재이가 나쁜 년이고 정재열이 효자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그냥. 아니 중재 잘하며. 10만원 더 많아. 아니 아니 얘네는 나. 중재해서 얘기해. 너의 일일 수 있는 너네 어머니 아버지가 될 수 있게 저는 얘네나 너네 집을 지켜야 되는 사람으로서의 가장이 조금 다를 수 있지. 가장이 쟤가. 그럴 수 있는데. 조녀가장에 조녀가장. 조녀가장 쟤가 진짜. 아니 쟤기부터 집어라 그러다니. 야. 나는 어디 가서 게임하고 놀고 있냐? 애기 해 집에 애기. 고양이 좀 키우고. 사장님 저는요. 너 베베 키 많고. 원래 고양이가 엄마 속지를 더 빨리 걷는 거야. 난 가이. 왜 이렇게 속지를 더 빨리 걷는 거야. 사장님 저는요. 새벽 이제 한두 시간에 야근할 자가 있어요. 금요일날. 전 통상 잠고를 하면서 확인하면 돼요. 아 제가 택시에서 잘 갈 수 있는 거야. 저는 이러면서 사는데. 이 친구는 면허가 필요가 없어요. 안 걸어요. 바슴 안 타요. 너한테 지금 필요한 게 뭐야? 교통으로서 좀 자유롭어서 좀. 아니요. 내 친구에게 따뜻한 술 한 잔 대접할 수 있는. 너 술 안 먹잖아. 근데 내 친구 안 보이게 해. 왜냐면 제가 교통이랑 밥을 산 지가 진짜 올려도 된 거 같아. 밥 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좋은 대안을 말씀해 주세요. 제이가 사연을 먼저 올라온 카드를 제이 명의로 만들어서 얘를 하나 줘. 아니 죄송합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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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라는 존재을 어딘가 이렇게 붙여 있는 거에 대한 그 힘이 있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아내에게 알고 싶지 않은 소별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때요? 그건 모르겠는데. 아니 뭐 그런 거였어요. 특히 현재도 좀 하고 싶은데. 현재로 할 수 좀 하죠. 근데. 사실 몰래 많이 했어요. 네. 아 근데 그걸 그 현재랑 저는 부족하구나. 그래요. 돈이 있어야 현재를 할 수 있는 게임을 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현재를 가걸련대 현질일지 어떻게 아냐고요. 아니 진짜 가걸련대 안 가겠다고. 아니 나 확실히 안 가는 거예요. 그래. 근데 주말에 가서 결제 안 갈 거야? 그 나중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문제라고. 안 갈게 안 갈게 안 갈게 안 갈게 안 갈게 되는데. 일이라는 게 생각보다 제가 몰랐는데 동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저는 주말에 못 쉬어요. 그냥 쉬는 날에 매일 제임 편집을 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한 자그마한 성취를 느끼기 위한 동기. 그거에서 10만 원씩 받아가지고. 아 이게 내 사유 재산이구나. 와. 10만 원 모아가지고. 사유 재산. 청취감이 있어야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지금은 마치 모든 걸 이 아내에게 이제 컨펌 받고. 아 제가 뭐. 근데 그렇게 하기로 약속이 없게.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왜 이제 와서 봐. 그럼 조건이 그거야. 그거는 맞는데. 제가 원하는 그 정도가 사실 진짜 정말 사소한 정도다. 제가 뭐 회당 뭐 출연료를 뭐 100만 원씩 달라고 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들어오세요. 1만 원 줄게요. 그러면은 앞으로 도와주고 이럴 때. 예. 도와주니까 집안일 빼주고. 도와주니까. 아. 잠깐만. 내가 진짜로 했어. 잠깐만. 집안일 몇 대 몇씩만 해. 그거 적당히. 이거 언제 끝나. 이 집안일 얘기는. 집안일 몇 대 몇씩만 해. 근데 이게. 이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예전에야 제가. 많이 그랬는데. 이제는 집안일을. 뱉어놓는다니까. 이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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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인님 뭐하고 있어요? 아니 정말이에요. 재인님 뭐하고 있어요? 재인님 뭐하고 있어요? 테이블 앉아 먹으려고. 막걸려 해줄게. 근데 그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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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아 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tutti. 그 말은 제가 그게 실패하는 게 아니고 마치 아직도 무대에 있는 거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저의 시선을 바라보는 게 많아요 근데 그 남겨놓은 결국엔 다 재인이 하는 거니까 재인이 먼저 너는 안 봐 너는 아 자꾸 넌 나야 넌 나야 미안해 너는 아 이거야 진짜 일로 왜 이렇게 와 있는 거야? 난 너한테 뭐라고 안 했잖아 넌 이제 보여주면 돼 어우 제일 무서워 보여주면 돼 알았어 알았어 너 꼭 결혼해 예를 들어 한 5년 안에 둘이 결혼을 해 둘이 자리가 바뀌어 있을 거야 ㅋㅋㅋㅋㅋ 아 그래서 뭐 10만원? 10만원에 주면 이제 아니 잠깐만 10만원에 10만원은 아직 주지 마시고 아니 10만원이면 아니 주지 마시고 아 그럼 이렇게 하시다 월에 용품 50만원 말고 너의 어떤 진짜 자유로운 돈 그걸 얼마나 하면 너는 만족할 수 있을 거야? 그냥 지금 50만원이 용품이잖아요 주 50만원은 그냥 클린한 돈? 뭐 뭐 배달 시켰고 이런 거 나머지 50만원 비자 돈 얼마? 30만원만 더 지어줘서 30만원? 50만원 줄이니까 50만원 드릴게요 아 예 괜찮아요 진짜 가세요 50이라고 불러야겠다 아니 아니 어떻게 30? 왜 30이라고 불러야겠다 땡땡하네 30! 그러면 이렇게 갑시다 진짜 수고하겠다 30이면 되니까 제이가 그냥 뿔하게 20으로 600만원 좀 더 얻어서 한 1000만원 줘 어 그리고 1년 동안 미리 1년 동안 딱 치웠으면 되잖아 어? 아 괜찮다 그래도 뭐야 1년 동안 알았으라래 아 그거는 제가 거절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 얘기에요 얘네들은 큰 돈이 한 번에 들어오면 안 돼서 경제권을 약하게 그러니까 얘네들 납부해보시면 안 돼요 저한테 한 달 안에 없어져요 저한테 한 달 안에 없어져요 저한테 인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 10세까지는 제한을 둬야돼요 이래서 이 관계가 이렇게 형성된 거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괜히 또 남쪽 커뮤니티가 가지고 여쪽 커뮤니티가 아니고 이거는 너를 맡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안 보고 제가 거절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번에 맞는 거는 위험해 원래 음돈은 80만원으로 아 아 저쪽 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상실의 명목을 열심히 2반 거 아 열심히 매직 촬영 한 번 한 번에 대한 활동비로 주셔 네 아 귀엽다 활동비 상승 근데 궁금한 게 30만원으로 왔다고 뭘 재연히 뭘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닌 이런 건가요? 그냥 열심히 촬영해야 되는 거 매직에 매직 조금 더 하고 매직으로 선택 안 내고 집안일도 더 하고 집안일은 반반 괜히 해야지 절대 정례율이 또 수박한 게 있어 돈 생기면 두 개 중에 하나야 네 이거 선물해준 거 자기 도마가 갖고 이거 삶이 참 두려워 개리 박엘돈 박엘돈 영봉 역사 안 풀어 용돈 얘기하지 마세요 아 진짜 아 아 용돈으로 한 거 친구를 잃었다 아 아 아 아 용돈 얘기하지 말라고 왜 너 속해 아 뭐 니 대리인이야? 범규 자문 받아 제이 편드는 건 결국은 너 편드는 거야 결국엔 30만원으로 됐잖아요 30만원 야 너는 이게 깐 말 너는 이거 밖에 없어 그래요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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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나의 유소 너의 너의 그 책 아 너의 그 그 네 우리